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르헨입니다! 이모션 왕국의 공주 로미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제가 로미 대신에 티니핑 친구들을 데리러 왔는데 일단 여기로 들어가야 하는 것 같은데? 얼른 들어가야겠다! 어라? 여기 뭐야? 에? 타워잖아! 이 타워를 깨서 캐치 티니핑! 그러니까 티니핑 친구들을 캐치 얻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핑크핑크한 느낌인데 그럼 헬핑인가? 헬핑? 아니면 약간 연한 핑크색이니까 발레핑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더 올라가보면 아마 정답을 알 수 있을거야! 자 요렇게! 좋았어! 오케이! 떨어지지 않도록! 으쨰! 여러분 아르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티니핑을 다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약간 요런 핑크색이면 캔디핑이나 약간 봉다핑? 약간 그런 애들도 생각나는데? 이쪽으로 어 잠시만! 요거 뭐야? 여기 위로 좀 더 올라가면 저 무늬가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로 올라와주면! 야! 잠시만! 이거 뭐야! 이거! 로열 티니핑 마크 아니냐? 로열 티니핑? 잠시만! 로열 티니핑 중에서 이런 마크! 게다가 핑크색에다가 하트면! 야! 우리 주인공 하츠핑 바뀌었잖아! 그래! 역시 첫 번째는 하츠핑이지! 좋았어! 우리 하츠핑 캐치하러 가보자! 위로인가 본데? 이런 것도 요렇게 봐주면 되지롱! 로미 괜찮아! 너가 없어도 내가 잘 찾아줄게! 마지막엔 로미까지 찾으러 가는거야! 오케이! 여기를 가지고요! 자! 오! 잠시만! 이런 거 머리 박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오케이! 하츠핑만 찾으면 아마 다른 친구들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늘 하츠핑이 로미 곁에서 함께하니까! 로미란 똑같이 분홍머리! 나도 하츠핑이 날 반겨줄거야! 당연하지? 미안! 하츠핑! 로미가 사라졌어! 어쩔 수 없이 너와 내가 팀이 되어야 한다! 어! 내 동료가 되라! 갑자기 너무 하트가 새빨겨지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핑크색 티네핑 중에서는 달콤핑? 달콤핑이 되게 좋은 거 같아! 달콤핑이랑 머핑도 좋은 거 같고! 또너핑이나 약간 그런 친구들도 좋은 거 같은데! 그래도 역시 짱짱은 하츠핑이긴 하지만은! 야! 여기서 보니까 누가 봐도 하츠핑이네! 그러게! 하지만 하츠핑 색깔은 조금 더 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너무 연해가지고 발레핑인 줄 알았어! 여기로 올라가주고요! 나이스! 조금 더 건너서 여기로 요렇게 가지고 이렇게! 아 잠시만! 요렇게! 좋았어! 위로 천천히 올려가지고요! 우와! 이거! 누가 봐도 하츠핑이잖아! 바로! 들어가보냐고! 하츠핑! 야호! 나이스! 하츠핑 얻었다! 자! 타워를 클리어하고 나갔다 오면 티니핀을 얻을 수 있다는데! 좋아! 한번 나갔다 올까? 아려라! 우와! 야! 나 하츠핑 얻었어! 이것 봐! 좋았어! 하츠핑 캐치 성공! 하츠핑까지 캐치했습니다! 좋았어! 다음 신고 한번 가보자고! 여기로! 우와! 엄청 빠르게 올라가는데! 일단 얘는 리본에다가 파란색? 마카핑이 먼저 생각나왔는데! 어! 마카핑이랑! 그리고 약간 컵핑? 아니야! 근데 컵핑은 약간 피부색이 갈색 약간 고런 빛 돌아가지고! 요런거 아닐 것 같아! 약간 블루베리핑 같은거 있었으면 딱 얘를 골랐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일단 가보자! 아라핑? 아라핑이나! 흠! 간호핑은 아닐 것 같아! 그치? 마노핑은 아닐 것 같고! 꼼딱핑? 아니면 샤샤? 샤샤핑? 잘 모르겠다! 요런 연한 파란색을 가진 친구들이! 생각보다 캐치티니핑이 엄청 많단 말이지! 여기로 가지고! 어! 잠시만! 얘도 로얄이야? 얘도 로얄이고! 게다가 이거 뭐야 이거! 뭔가 여기 박혀있는데? 이거! 잠시만! 이거 뭐지? 잠시만 여기로 가봐야겠는데! 방금 그거! 여기도 미루어있네! 여긴가? 어! 이쪽이다! 오케이! 여기를 올려가지고! 로얄에다가 안경이잖아 안경이고! 잠시만! 안경 낀 티니핑은 많이 없는데! 파란색이니까! 일단 보라색인 똑똑핑은 아니야! 그렇다면! 파란색인 로얄 티니핑! 게다가 리본까지 달고 있는 애면! 당연히! 바로핑 아니냐? 바로핑! 그렇네! 바로핑인가 봐! 역시 먼저! 1길 로얄 티니핑들부터 얻어줘야죠! 그래! 우리 고급 친구들! 로얄 티니핑 한번 가볼까? 이렇게! 오케이! 좋았어! 어렵지 않게! 로얄 티니핑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캐치캐치 해버리자구! 나에겐 핫추핑이 있으니까!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자! 바로핑! 어서 이리 오렴! 자! 근데 로얄 티니핑들이면 처음부터 나랑 함께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참 너무하네! 로얄 티니핑들! 캐치하러! 가야하자니! 로미가 사라져서 아무래도 로얄 티니핑들도 다 떠나버린 것 같아! 괜찮아! 내가 다 캐치해서 잃어버린 로미를 찾아서 다시 돌려주면 돼! 오케이! 로미가 엄청나게 나한테 고마워할 것 같은데? 오케이! 가지고 좋았어! 여기 위까지 올라가지면 어렵지 않게 바로핑까지 얻으러 가보자구! 와! 잠시만! 장난 아닌데? 안경 잠시만! 저기요! 안경이 본체야? 안경이 본체냐고! 왜 안경 본 줄 알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간다! 2점! 좋았어! 바로핑까지 캐치 성공이다! 와! 와! 야! 바로핑은 이렇게 반짝반짝 흰색 파티클 같은게 나오는데 와! 잠시만! 우와! 약간 하트핑은 이렇게 천천히 올라와서 나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그냥 바로 이렇게 약간 흩뿌려지는 느낌? 음! 야! 로얄티니핑들도 이게 다 다른가봐! 야! 그러면 다음 친구는 어떤 파티클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발생할지 좀 궁금한걸? 여러분의 최애 티니핑을 댓글에다가 꼭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언젠간 그 친구들도 캐치하러 가질테니까요! 저! 가봅시다! 여기 위로 올라가주고 일단 시작이 보라색이요! 어! 시작이 보라색이고 막 여기저기 꽃같은게 있는데? 약간 색깔은 말랑핑이나 라라핑? 아까 그쪽인거 같은데? 음! 아! 아야야야야야야! 뭔가 앙데핑 같기도 하고 근데 앙데핑은 약간 요 느낌에다가 검정색같은게 조금 더 섞여야돼! 어! 약간 그래서 착한 티니핑일거같애! 악당 티니핑 아니고 어! 악역 아니고 착한 티니핑! 착한 티니핑! 보라색이면 약간 누굴까? 똑똑핑? 아니면 다엘핑? 근데 보라색하고서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애면 얘 약간 레전드 티니핑 아니야? 그러면 행운핑? 아! 잠시만 행운핑일까? 근데 행운핑이 보라색에다가 노랑색이 들어가긴 하는데 약간 꽃같은 느낌은 없지않나? 도대체 누구지? 똑가핑? 파티핑? 파티핑? 어... 투투핑일 수도 있을거같애! 일단 누가 봐도 그린핑은 일단 아냐! 그린핑도 약간 보라빛이 돌긴 하는데 걔는 조금 더 약간 파랑빛 느낌 아니냐? 응! 그렇지! 이건 뭐야 이거? 엥?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장식을 의미하는거지? 이쪽으로 올라가주고요 아야 아야! 여기 좀 아픈데? 조심해서 오케이 야 로미네 이런걸 도대체 어떻게 했냐? 그것보다 꽃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나게 예쁘네 이번 티니핑 도대체 누구? 당근? 당근이세요? 당근에 꽃에다가 보라색? 노란색? 아 이거 뭔가 기억이 날랑말랑하네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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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뭔가 기억날랑말랑한데 음 어! 키워놨다 북크핑 아닌가? 그래 북크핑 북크핑이 약간 꽃 같은 장식도 있고 당근 같은걸 손에 안고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북크핑인가봐 나 처음에 북크핑 보고서 무슨 생각했냐면 쟤는 왜 당근칼을 안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당근칼이 아니더라고 자 여기로 얼짜 좋았어 여기 미끄러지니까 조심 그래도 다행히 가면핑이 나타나서 막 방해를 하진 않네요 와 거의 다 왔는데? 아 내 생각엔 이거 북크핑 맞는거 같아 그쵸? 여기로 천천히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시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야 북크핑 아무리 부끄럽다고 해도 날 막으려고 이렇게 날 털어버리면 어떡하니? 오케이 좋았어 나이스 여기로 옳자 오 아야야야야 잠시만 운이 너무 안좋았어 하필이면 여기 올라갈 때 바로 머리를 맞냐 여기도 사삭 좋았어 점프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근데 여기 가운데로 가면 개꿀 아니야? 가운데로 그렇지 그렇지 가운데로 하하하하 가운데로 가면 개꿀이라고 아야야야야 나 지금 체력 없으니까 빨리 올라가 줘야겠어 여기로 으차 으차 거의 나왔다 야 점점 갈수록 티니핑들 캐치하는게 너무 어려워지는데 어 딱 붙어있어 나 지금 체력 봐 체력 봐 야야 살려줘 살려줘 바로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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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타워들마다 하츠핑은 하트가 있고 바로핑은 안경이 있고 북크핑은 또 이렇게 꽃이랑 당근이 있네 다음 친구는 누굴까 엄청나게 기대되는데 자 여기로 가지구요 자 잘 점프 점프 그렇지 여기로 오케이 64까지 도달해주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스 위로 천천히 올라가 봅시다 요호 우와 북크핑 기다려 넌 내가 꼭 캐치한다 아려라 빠라 우와 우와 야 잠시만 보여 북크핑 이야 요런 약간 뭐라고 해야돼 뭐 이렇게 팍 하면서 터지는데 게다가 약간 조그만한 세모블록들이 막 발사되고 있어요 우와 신기해 대박이다 이야 바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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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츠핑은 하트 바로핑은 이야 엄청난 동그라미들 북크핑은 빵 하고 터지는 이펙트네 다음 팀이핑은 도대체 어떤 친구일까 하 보니까 물음표가 가득한 것 같은데 요 친구는 다음 시간에 아르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모든 트리밍을 캐치하는 그날까지 달려보자군 아르랑 구독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아르랑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안녕 이창 здесь